다른 코어 펑션 중의 하나는 수풀 입니다. 수풀은 국가별로 할당을 하는 것을 가장 합니다. every nation has its own 수풀 인데 수풀 우리 한국말로는 수풀 이렇게 되죠. 수풀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서 진행하잖아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모 시뮬레이션 하니까 이걸 우리가 수풀 코리아 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데모 코딩 수풀 코리아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코딩은 수풀 코리아를 가정해서 진행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프로토타입 데모 코딩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토타입이 낫겠네. 프로토타입 코딩 프로토타입은 나중에 다른 국가들에 그대로 인식이 될 겁니다. shall be applied to all other nations 지금 당장은 수풀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풀 코리아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상정을 하고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인식이 아닙니다. 기사용 Renault